시멘트 생산 과정 현대사회에서 콘크리트는 물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재료라고 할 만큼 필수적인 건축자재입니다. 그러나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핵심인 시멘트 생산 과정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환경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8%가 시멘트 제조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.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자들은 친환경적인 대체 재료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노력의 산물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건축재료인 페록입니다. 이름 그대로 철과 관련이 깊은 이 재료는 제철산업에서 나오는 폐철광 분진을 주원료로 하고 여기에 폐유리를 잘게 갈아 얻은 실리카, 석회가루, 물 등을 섞어 만듭니다. 이 혼합물을 틀에 부어 높아진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굳히면 철 성분이 이산화탄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탄산철을 형성합니다. 이렇게 생성된 탄산철이 페록 내부에서 대기 중 이 탄소를 영구적으로 가두는 결합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 결과 페록은 제조 과정에서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환경에 도움을 주는 특성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탄소 네거티브 재료로도 불립니다. 페록은 약 95%가 재활용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원재료 측면에서도 매우 친환경적인데요. 산업 폐기물을 활용함으로써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고 에너지 집약적인 시멘트 생산 공정을 대체하여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. 실제로 페록을 활용해 돔 형태의 구조물을 만드는 시공현장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. 이러한 사례는 페록이 실용적인 구조자재로 이미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 페록은 건축 및 토목 분야에서 벽체, 도로포장, 보도, 방파제, 바닥슬라브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. 또한 조각작품이나 건축 외장재 같은 예술적인 설치물에도 쓰일 정도로 성형성이 좋아 독특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페록은 높은 강도와 탄성을 지녀 구조적 안정성이 뛰어납니다.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압축강도를 지니고 있고 더욱 유연하여 지진 것 같은 충격화 중에도 균열 없이 견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처럼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철 성분 덕분에 녹의 강에 부식 문제가 적습니다. 아무리 좋은 대안이 나와도 현실에서 기존의 콘크리트를 단숨에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친환경 신소재인 페록은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널리 상용화되지 못하는데요. 한 보고서에 따르면 페록을 상용화하는데 폐철광 분진의 안정적인 확보 등 몇가지 해결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이미 소규모 프로젝트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탄수 배출을 줄이면서도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이 혁신적인 재료는 앞으로 건축물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줄여줄 것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.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